1974년 8월 9일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은 한창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오늘날까지도 유일하게 임기 중인 대통령이 물러난 초유의 사건으로 이번 편에서는 파격적인 경제 외교 정책으로 미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도 성공했고 삼성까지도 가능하다 평가받던 미국 대통령 닉슨이 어떻게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났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서 정치인들의 끝없는 권력력과 그들이 국민들의 신뢰마저 저버리고 버렸던 기만적인 행태들 그리고 각종 압력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탐사하여 용기있게 보도했던 참된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패권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대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었고 핵무기로 인한 공포의 균형 속에서 대대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경제 외교 등을 통해 체제 경쟁을 하는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냉전 중에도 체제 인형 갈등이 첨예했던 미국과 소련 주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들은 어김없이 미국 대 소련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며 수많은 희생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톰킹만 사건이라는 희대의 조작극을 펼쳐가며 기어코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은 미국은 젊은 청년들 수백만 명과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 부었으나 참전하기만 하면 쉽사리 승리를 거머쥘 줄만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졸전 끝에 승전하지 못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겼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굴욕감 속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라 불릴만한 경제 호황마저 멈춰버린 총체적 난국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1968년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한 닉슨은 대통령 취임 직후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군비 부담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시작으로 당시 국경 분쟁을 비롯해 공산권 안에서의 패권 다툼으로 점차 갈등이 증폭되어 갔던 소련과 중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적대국이었던 중국 주성 마오쩌 등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극비리에 추진했으며 연일 거듭된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다른 나라들의 항의성 금태환 요구 등으로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던 자국화폐 달러에 대해 1971년 8월 15일에는 달러에 대한 금태환 중지와 함께 미국도 더 이상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일명 닉슨 쇼크로 불렸던 뉴아크나맥 파워시를 발표하는 등 기존의 경제 외교 정책들과는 180도 뒤바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1972년 미국 민주당 후보 맥거번과 맞붙은 대선에서도 미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완승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미국 대선 직전 묘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훗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 시작이었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컴플렉스에 위치한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에 괴한 5명이 불법 침입하여 도청장치 등을 설치하다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된 범인들이 단순절도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거물급 변호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변호한다거나 이들의 소지품에서는 당시 닉슨 정권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락처가 나오는 등 단순절도범들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정황과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닉슨의 확실한 대선 승리 재선 성공을 위해 민주당 내 경선 계획 등 각종 정보를 캐려는 목적으로 일명 백악관 플럼버즈로 불리는 닉슨 대선 캠프 내 특수공작 전담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미 3주 전인 1972년 5월 28일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에 침입해 설치한 도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재설치하려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야당인 민주당의 내분까지 겹치면서 재선 성공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공작 범죄 행위가 밝혀져 괜히 긁어부스럼될까 염려한 닉슨은 일단 이 사건과 백악관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정했고 더 나아가 자기 휘하에 있는 행정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72년 11월 대선에서 압승하면서 이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점점 흐지부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워싱턴포스트 소속 젊은 두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고 1973년 1월 무단침입과 함께 불법 도청기 설치를 시도했던 범인들의 유죄 판결과 함께 FBI의 수사도 집요하게 계속 진행되면서 범인들과 닉슨 정권의 연결고리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73년 4월 13일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맥그루더가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닉슨의 최측근으로 CRP 위원장과 미국 법무장관 등을 역임했던 미첼과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 딘 3세 등이 연루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은 절도범 5명이 저지른 단순 범죄에서 닉슨 정권 핵심부가 관여한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으로 확대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닉슨도 더 이상 모르세로 일관할 수는 없었고 1973년 4월 30일 대통령 비서실장인 백악관 수석보좌관 홀더만을 비롯해 백악관 내무고문 얼리크만 백악관 법률고문 딘 3세 등 당시 자신의 핵심 보좌관들을 대거 해임교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닉슨은 미첼의 후임으로 리차드슨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지명 권한까지 부여했으며 미국 상원에서는 이 사건 일명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대한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어느덧 이 사건은 미국민 대부분이 청문회 일부분이라도 시청할 정도로 핫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특검과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주구장창 강력하게 부인한 것에 반해 이미 경질된 측근들이 하나둘씩 이 사건에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1973년 7월 13일 백악관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버터필드가 청문회에 나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비밀장치가 존재한다는 증언을 하면서 당시 세간의 이목은 과연 닉슨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언급을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특검 콕스와 상원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녹음 테이프들을 증거로 제출하라 백악관에 요구했으나 시종일관 사건과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닉슨은 뜬금없이 행정특권을 앞세워 거절했고 급기야 1973년 10월 19일에는 당시 법무장관 리차드슨에게 특별검사 콕스를 해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973년 10월 20일 리차드슨은 닉슨의 특검 해임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에 닉슨은 같은 날 법무장관 대행이 된 법무차관 럭겔스하우스에게 다시금 특검 콕스를 해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럭겔스하우스마저도 이를 거부하고 법무차관 자리마저 내놓자 닉슨은 멈추지 않고 당시 법무부 서열 3위로 법무장관 대행에 대행이 된 송무차관 보크에게 특검 해임을 영거푸 지시하면서 1973년 10월 20일 토요일 단 하루 동안 법무장관에 이어 장관 대행을 맡은 법무차관까지 날려버리면서 기어코 특검 콕스를 해임해버린 일명 토요일 밤의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닉슨의 이러한 나 뜨거운 발버둥에 당초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었던 당시 언론들조차 대통령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를 놓고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파격적인 경제 외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던 닉슨 정권에 엄청난 지지를 보냈던 미국 국민들조차 닉슨의 기만적인 행태에 점차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고도 끝까지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이와는 모순되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집무실 녹음테이프 제출은 완강히 거부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73년 11월 17일에는 기자 400여 명을 앞에 두고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또다시 강력하게 부인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기꾼 발언은 오히려 역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의 모순된 행태와 뻔뻔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며 들끓기 시작한 민심은 이제 임피치, 타네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피켓들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가 지나 1974년 3월 1일에는 워터게이트 7이라 불렸던 닉슨의 최측근 7명이 조사방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린 닉슨은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 야브로스키와 합의하여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 아닌 녹음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했으나 이 문서들마저 군데군데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밝혀진 데다 이에 대한 해명조차도 구차하게 자신의 비서였던 우즈 탓으로 돌리면서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닉슨 본인의 최측근들까지 기소되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고 떳떳하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들을 제출하는 것은 끝내 거부하고 그 대신 제출한 녹취 문서들마저 18분 30초가량 핵심 부분들을 삭제한 후 제출한 데다가 제출한 증거에서 짜깁기된 흔적들이 발견되자 이마저도 본인의 비서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안이만을 생각하며 구질구질한 변명과 거짓들을 늘어놓은 작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의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심지어 국가안보에 위기를 들먹이며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텼던 스모킹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모두 제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닉슨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출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들에는 1972년 대선 직전 닉슨 대선 캠프 내 특수공작전담팀이 보낸 괴한들이 워터게이트 컴플렉스에 위치했던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에 재차 불법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현장 체포된 사건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백악관 수석보좌관 홀더만에게 괴한들의 배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던 FBI에 대해서 CIA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 저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닉슨이 그간 이 사건과 자신은 일말에 관련이 없다고 시종일관 뻔뻔하게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미국 하원사법위원회에서는 1974년 7월 27일 대통령 닉슨에 대한 제1차 탄핵 권고 가결을 시작으로 1974년 7월 29일에는 제2차 탄핵 가결 1974년 7월 30일에는 제3차 탄핵까지도 가결되었으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마침내 1974년 8월 9일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임기를 남긴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선 캠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불법 도청까지 저질렀던 정치적 탐욕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 사임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1년이 넘도록 뻔뻔하게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닉슨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기만적인 행태 속에서 만약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꾸준하게 탐사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다시금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언론사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정신과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조리에 대해 용기 내었던 내부고발자의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과연 정권 차원의 은폐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칫하면 묻힐 수 있었던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진상과 닉슨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